평소에 하시던 그거를 그냥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린 꼬미가 왜 들고 온 거야. 박혜진씨의 표정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가 있다. 그쵸? 예, 상상하신 것 같은데. 박혜진씨도 숨어있는 애교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기요, 나도 좀 그만 사랑해. 나 좀 그만 사랑해. 와, 자기야도 아니고 딱이야. 나 좀 그만 사랑해. 너가 이제 반토막이 나서 내는 소리인데 애교 잘하시죠, 솔직히 평소에? 잘하시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분들이랑은 친하니까. 친하니까. 친한 분한테 애교, 어떤 애교 하세요? 어떤 애교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조보아씨는 KBS 드라마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자, 새해 선물 기념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진 찍는다.